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살 빼는 유전자를 깨우는 서트푸드 다이어트. 세계적 가수 아델리가 45kg을 감량한 비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해서 아마존 다이어트 분야에 1위를 했고 미국이 뽑은 2019년 최고의 다이어트라고 선정되었습니다. 구글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한 다이어트 비법이고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보통 다이어트는 음식을 먹지 않고 조금 자제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서트푸드 다이어트는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고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하지 않아도 요요현상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핵심 내용은 서트인 유전자가 있었어요. 서트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서트푸드라고 했고 이것을 섭취하면서 살을 빼는 방법이었어요. 이 책에는 특히 서트푸드 레시피가 있어서 요리를 만들어볼 수 있고요. 저도 요리를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정말 했습니다. 제가 요리 찍어놓은 것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저자의 신 에이든 고긴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희귀한 면역질환 치료를 위해 약사이자 영양사가 되었다. 이 독특한 추합에 힘입어 그는 유명 기업인과 TV스타 등 다양한 고객층을 가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강 전문가가 되었다. 스포츠 영양학 전문가이자 저명한 건강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많은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의 성공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개발하게 되었네요. 글랜 매튼이라는 저자분은 영국 서리대학교에서 영양의학 박석사학위를 받던 그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영양학 괴짜이자 극단의 식도락하다. 그는 15년 이상 영국 전역에서 영양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삶을 도왔다. 그는 기존 다이어트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에이든과 함께 고안하여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고 TV와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해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네, 프로로그의 서트푸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트푸드란 무엇인가?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에 대해 대단히 집중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일 적당량의 칼로리를 줄이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6개월 후에 6kg의 체중이 감소하고 질병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스키니 유전자로 알려진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즉, 우리 몸이 지방을 축적하지 않게 되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중단한 다음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 지방 연소가 촉진되고 세포의 회복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유전자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체중은 줄어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줄어들면 배고픔과 짜증, 피로, 그리고 근육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금식 다이어트의 문제점입니다. 금식 다이어트는 제대로 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꾸준히 하지 못할 경우 비참한 기분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칼로리 제한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겪지 않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명확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식품인 서트푸드를 섭취하십시오. 서트푸드는 특정 영양소를 풍부하게 합류하고 있는데 그 영양소를 섭취하면 금식 다이어트를 할 때 생기는 스키니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스키니 유전자는 서트인, 서트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트인은 2003년에 적포도 껍질과 적포도주에서 발견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화합물이 효무의 수명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킨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조금 조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칼로리를 제한할 때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결과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적포도주에 있는 다른 성분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적포도주를 마실 때 얻어지는 건강상의 혜택을 설명해주고 적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체중이 덜 불어나는 이유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일으키는 이 특별한 영양소를 높은 수준으로 함유한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강력한 서트푸드 식품군이 연구를 통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허브 러비지 이 뿌리 종자를 식용하는 향신료 식물로 입모양은 단귀, 향은 셀러리와 비슷하다. 이런 러비지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품은 우리가 실제로 즐겨 먹는 것으로 자색 양파, 파슬리, 홍고추, 케일, 딸기, 호두, 케이퍼, 두부, 코코아, 녹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심지어 커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진대사의 주조절자 2003년의 연구 결과로 사람들은 서트푸드가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혜택이 그저 칼로리 제한으로 얻는 것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트푸드는 전체 신진대사의 주조절자 역할을 하며 특히 지방 연소에 큰 효과를 보입니다. 동시에 근육을 증가시키고 세포의 건강도 강화됩니다. 이는 건강에 관한 연구 역사를 통들어서 가장 획기적인 영양학의 발견입니다. 서트푸드의 가치를 알아본 제약업계는 곧바로 서트푸드를 알약으로 만드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을 쏟아부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연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서트푸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그라졌습니다. 우리는 실패로 돌아간 제약업계의 이러한 시도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서트푸드에 합류된 복잡한 영양소를 하나의 알약으로 만들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들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서트푸드 식단을 만들고 그 효과를 관찰하는 다이어트 실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들의 공통점 우리는 세계에서 질병 발생률과 비만률이 가장 낮은 지역에서 최고의 서트푸드를 발견했습니다. 고쿠아를 많이 먹는 쿠나 아메리카 인디언부터 온갖 서트푸드로 식사하는 일본의 오키나와 사람들까지 모두 날씬한 몸매와 긴 수명을 가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매운맛에 대한 선호와 서트푸드 중 하나인 강황 섭취로 인해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중해 식단이 주식인 지역에서는 비만이거나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견과류, 베리, 적포도주, 대추약, 야자, 잎채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허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강력한 서트푸드입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중 감량을 위해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서트푸드 실험 연구 우리는 서트푸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을 발견할수록 더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 이 강력한 식품들을 모아서 특별한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 추측에 불과하기에 우리는 이를 직접 실험해보고 증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런넌 첼시 중심부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KX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서트푸드 다이어트의 효과를 실험할 최적의 장소인 이유는 센터 안에 식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다이어트를 설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직접 만들고 KX의 유명한 주방 최고 책임자인 알렉산드로 베르데넬리의 도움을 받아 센터 회원들에게 그 식단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KX 회원들에게 7일 동안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실천하게 하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진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참가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성분의 변화까지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로써 이 다이어트가 몸속의 지방과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신진대사율도 측정 항목에 포함했는데 혈당,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의 당, 포도당과 지방,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트푸드 다이어트는 첫 3일이 고비인데 그 3일 동안은 하루 음식 섭취량을 1000칼로리로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벼운 단식을 할 때처럼 낮은 에너지 섭취를 통해 우리 몸의 성장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몸은 세포의 불필요한 체내 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지방연소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다른 금식 다이어트와 달리 서트푸드 다이어트는 97.5%라는 높은 지속률을 보여서 부담이 적고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트푸드로 만든 식단으로 칼로리를 제한할 때 지방연소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식단을 서트푸드가 풍부하게 함유된 세 잔의 녹즙과 한 끼의 식사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녹즙이 중요한데 녹즙을 먹으면 섭취량을 1000칼로리로 제한해도 일반 식사보다 더 많은 서트푸드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즙은 아침, 점심, 저녁에 마시고 한 끼의 식사는 저녁 7시 이전 아무때나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첫 3일이 지난 이후 4일 동안은 하루 음식 섭취량을 1500칼로리로 늘렸습니다. 여전히 적은 양이지만 이것이 성장신호를 감소시키고 지방연소신호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1500칼로리의 식단이 매일 서트푸드가 포함된 두 잔의 녹즙과 두 끼의 식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놀라운 결과 참가자 40명 중 39명이 KX에서 실험한 서트푸드 다이어트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실험 전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결과 39명 중 2명은 비만 15명은 과체중 나머지 22명은 정상 체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21명은 여성이었고 18명은 남성이었습니다. 모두가 해슬클럽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인들보다 운동을 더 많이 했고 건강한 식단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식들은 과체중이면서 비교적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해 그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우 빠르고 극적인 체중 감량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는 부풀려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KX에서의 서트푸드 다이어트 실험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기존의 다른 어떤 다이어트 방법들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대단했고 수치도 일관적이었습니다. 7일 만에 근육량이 증가했음에도 3.2kg이나 체중이 감량되었고 체성분도 개선되었습니다. 와우 7일 만에 근육량이 증가되었고 3.2kg이나 체중이 감량되었고 체성분도 개선되었다. 대단한 거죠? 이 모든 것은 칼로리 제한이나 격한 운동 없이 얻은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실험 결과는 7일 만에 평균 3.2kg 감량 근육량은 손실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함 서트푸드 식단을 먹는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음 실험 내내 몸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음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의 몸매는 더 멋있어지고 건강해짐 근육량이 증가하는 체중 감량의 장점은 무엇인가 7일 만에 3.2kg을 감량했다는 사실은 어느 기준으로 봐도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더 특별하게 한 것은 체중 감량의 유형과 체성분의 변화입니다. 보통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이 줄어드는데 이때 근육도 같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것은 거의 모든 다이어트 방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다이어트를 통해 일주일 만에 살을 3.2kg을 뺐다면 줄어든 몸무게 중 900g은 근육 손실로 인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트푸드 다이어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험 초기 참가자 중 64%는 2.3kg만 감량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험 마지막 날 체성분 검사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가자들의 근육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이 그룹의 평균적인 근육 증가량은 약 900g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근육량이 증가하는 체중 감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지방과 근육을 모두 감소시키는 기존의 다이어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하지 않고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실험 결과가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원인은 서트푸드의 강력한 신진대사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서트푸드는 지방연소와 근육의 증가, 유지, 회복을 관장합니다. 서트푸드는 지방연소와 근육의 증가, 유지, 회복을 관장합니다. 그 결과 풍부한 서트푸드를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근육이 손실되기는커녕 지방만 감소된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트푸드 다이어트는 당신의 지방은 제거되고 근육은 유지되는 이상적이고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 둘째, 서트푸드 다이어트는 당신이 만든 몸매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골격근은 매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근육을 가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연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들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존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는 체중과 근육량을 동시에 감소시켜 골격근의 신진대사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멈추면 체중이 금방 늘어납니다. 하지만 서트푸드를 섭취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신진대사율의 감소폭을 줄이고 더 많은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이 됩니다. 근육의 총량과 기능은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면 당뇨병,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과 노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서트인을 통해 근육이 유지되면 우울증이 감소하는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근육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간혹 몇몇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근육 손실이 없다면 날씬해지거나 장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우리 건강의 핵심 지표이고 몸이 건강해야 멋진 몸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트푸드 다이어트로 이 잘못된 주장을 잠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트푸드가 단계별로 어떤 것인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1단계 개요 서트푸드 다이어트의 1단계는 초성공 단계입니다. 임상적으로 입증된 우리의 방법을 따라한다면 당신은 7일 동안 3.2kg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구체적인 메뉴와 조리법이 담긴 지침은 후술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서트푸드 다이어트의 첫 3일은 하루 최대 1,000 칼로리만 섭취해야 합니다. 식단은 서트푸드가 함유된 3잔의 녹즙과 한 끼의 식사로 구성됩니다. 이후 4일부터 7일까지는 하루 최대 1,500 칼로리만 섭취합니다. 역시 식단은 서트푸드가 함유된 2잔의 녹즙과 두 끼의 식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나면 평균 3.2kg의 체중이 감량됩니다. 실험 내내 참가자들은 칼로리 제한에도 별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단순한 지침일 뿐입니다. 기존의 금식 다이어트에 비하면 서트푸드 다이어트의 칼로리 제한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트푸드에는 자연적으로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 실제로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들은 배고파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개혁 2단계는 14일간의 유지 및 관리하는 단계로 더 이상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 1단계에서 얻은 체중 감량 결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2단계의 핵심은 서트푸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매일 서트푸드가 풍부하게 함유된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한 잔의 녹즙을 마십니다.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트푸드 다이어트의 장점은 다이어트를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만 1단계와 2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3개월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트푸드가 주는 수많은 건강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평생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떤 식이요법에도 쉽게 응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완전 채식이나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간헐적 단식 등 어떤 것도 관련 없이 말입니다. 뒤에 있어요. 적용하는 법까지 2장의 5절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다른 식이요법과 함께 서트푸드를 섭취하면 체중 감량은 물론 건강 승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빛나게 하는 것은 평생 가는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앞으로 서트푸드 식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서트푸드로 만든 식단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서트푸드가 어떻게 날씬한 몸매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서트푸드와 관련 있는 건강한 식단 및 보충제에 관해서 실용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통해 여러분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긍정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트푸드 다이어트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육은 손실되지 않고 지방만 제거됨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줌 멋진 몸매와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과도한 금식을 하거나 극심한 배고픔을 견디지 않아도 됨 녹조가 될 정도의 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됨 결과적으로 오래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 수 있음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여기는 또 책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프로로그만 읽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트푸드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은 충분히 제공되어서 저는 앞부분에 읽고 전체를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요리가 아니라 메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서트푸드의 원리 그리고 이제 서트인의 과학, 지방과의 전쟁, 근육의 주조절자, 경이론 웰빙, 서트푸드, 그리고 3개의 서트푸드 이 목록이 있고요. 2장은 서트푸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 앞에 설명한 간략하게 요약한 서트푸드 다이어트 방법 있잖아요. 그거랑 별 차이가 없었고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3장은 서트푸드 레시피가 있어요. 엄청 많은데 음식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 한 두세 개만 만들어보고 나머지 아직 만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서트푸드 원리 1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트인의 과학, 1, 서트인의 과학 서트푸드 다이어트의 본질은 서트푸드로 우리 몸속에 잠든 유전자를 깨우는 데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이름은 서트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서트인 서트인은 지방연소나 질병관리에 관여하면서 궁극적으로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들의 활동을 조율합니다. 그 효과가 매우 탁월해 사람들은 서트인을 신진대사의 주조절자라고 부릅니다. 즉,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서트인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방법 평생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면 하급 유기체와 포유류의 기대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평생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루 섭취량의 20에서 30%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금식 다이어트가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체중 감량을 위한 성공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먹고 나머지 2일은 평소에 4분의 1만 섭취하는 5대의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이 정말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만성질환이 감소하고 지방이 녹는 듯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주 금식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혜택이 얼마가 되든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금식을 해도 대부분 얼마 못 가서 금방 포기합니다. 이외에도 금식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장기간 금식을 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프로로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금식은 배고픔, 분노, 피로, 그리고 근육 손실을 유발합니다. 오랫동안 금식을 하면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금식은 어린이 임산부 등 노년층에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분명 금식을 하면 이로운 점들이 있지만 금식은 우리가 원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날씬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써틴 유전자에서 찾았습니다. 금식은 우리 몸에 있는 써틴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와 우리의 몸을 장수하게 만드는 세포 사이에 써틴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써틴이 하는 일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적정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양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받아 활동하는 세포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를 써틴이 감지해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서 세포의 활동 방식을 순화시킵니다. 또 써틴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근육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지방을 연소시키고 염증을 줄여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써틴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군살 없는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몸에는 써틴 1부터 써틴 7까지 총 7개의 써틴이 있습니다. 그 중 써틴 1과 써틴 3이 중요한데 이들은 에너지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써틴 1은 신체 전반에서 써틴 3은 세포의 에너지 발전인 미톨콘드리아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 두 개의 유전자가 함께 활성화될 때 우리는 수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써틴 1과 써틴 3 중요하네요, 그쵸? 체중 감량을 위한 혹독한 운동은 노 음, 혹독한 운동은 노다 칼로리 제한과 금식만이 써틴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써틴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써틴 2는 금식할 때와 비슷하게 운동으로 얻은 에너지와 세포 사이의 활동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 집중한 항목은 운동이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은 운동할 때 소비하는 에너지 양에 맞춰 몸을 적응하고 조절해 왔었는데 이것은 곧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너무 심한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심장의 무리를 일으켜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혹독하게 운동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써틴 유전자를 활성화해야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금식과 운동 뿐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두 가지 방법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실천하기 어렵고 설령 실천하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행히 써틴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써트푸드입니다. 써트푸드란 특정한 식물 화학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 이것을 섭취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써틴 유전자가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써트푸드를 먹으면 금식하거나 운동할 때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 연소와 근육 생성, 건강 증진과 같은 이전에 없던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방과의 전쟁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 지방이 없어지는지 KX에서 실험한 써트푸드 다이어트의 결과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은 비단 참가자들이 얻은 체중 감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의 유형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근육 손실 없이 체중을 감량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참가자들은 근육량이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써트푸드 다이어트로 지방만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써트푸드 다이어트로 지방만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지방을 없애려면 칼로리를 현저하게 줄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 상당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써트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운동량을 추가하지 않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참가자들 대부분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참가자는 제공된 음식을 다 먹기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놀라운 발견은 써트인의 활동이 지방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날씬한 유전자 날씬한 유전자 여기 각각 다른 양의 써트1을 주입한 생쥐 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참고로 써트1은 써트인 유전자 중 하나로 지방 감량을 주도합니다. 실험 결과 높은 수치의 써트1을 주입한 생쥐 그룹은 더 날씬해졌고 신진대사도 활발했습니다. 반면 써트1이 부족한 다른 그룹의 생쥐들은 더 뚱뚱해졌고 많은 대사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인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체지방에서 써트1의 수치가 낮은 반면 건강한 신체와 날씬한 체형을 가진 사람은 써트1 유전자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때 써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써트인의 활동이 증가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써트인 유전자가 가진 체중 조절 기능과 그 외의 복합적인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체중이 증가했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요. 하나 볼게요. 케이트는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그녀의 체지방률은 25%가 약간 넘었지만 이는 허용 범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으로 생긴 뱃살을 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고 두 어린 자녀를 돌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몸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식단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그녀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끼니를 자주 거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는 가장 쉽고 편한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시작한 그 주 후반에 KT는 체중계에서 3kg이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근육은 450g이나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22%로 줄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원하는 대로 적합한 범죄에 들었습니다. 자, 지방 제거하기 지방 제거하기 어떻게 지방이 제거됐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방 제거하기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을 마약이라고 해봅시다. 거리가 마약으로 넘치면 우리 몸은 지방으로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또 막다른 골목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약 밀매자들은 우리 몸을 살찌우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악당은 마약 밀매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약 거래를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방으로 치면 PPAR 감마입니다. PPAR 감마 PPAR 감마는 지방을 합성하고 저장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작동시켜 지방이 증식되는 전 과정을 지휘합니다. 따라서 지방 증식을 막으려면 PPAR 감마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당을 제압하기 위해 영웅 서트인을 투입합니다. 영웅의 악당을 가두면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어 지방을 증식시키는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PPAR 감마의 활동이 중단되면 서트일은 거리를 청소하니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 곧 지방의 저장과 생산을 막고 우리 몸에 있는 지나친 지방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영화를 보면 영웅에게는 조수가 항상 있습니다. 영웅 서트일의 조수는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있는 PGC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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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생성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PGC1α는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연료로 지방을 가져다 줍니다. 정리하자면 서트일은 지방축적을 방지하고 PGC1α는 지방연소를 증가시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트일은 지방축적을 방지하고 PGC1α는 지방연소를 증가시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서트일 지방을 에너지로 바꾼 서트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트일이 백색지방조직을 어떻게 함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색지방조직은 지방연소를 막아 지방축적을 촉진하고 결국 우리 몸을 과체중으로 만들어 온갖 염증성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체중 증가가 처음에 천천히 일어나다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작용하는 갈색지방조직이 있습니다. 갈색지방조직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것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포유류가 대량의 에너지를 발산할 때 소진됩니다. 작은 포유류 동물이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발열 효과는 갈색지방조직의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인간의 경우 아기들이 상당량의 갈색지방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출생은 그 양이 빠르게 줄어들어 성인이 되며 매우 적은 양만 남게 됩니다. 서트1과 백색지방조직이 만나면 서트1이 백색지방조직 안에 있는 유전자를 깨워서 갈색지방조직이 가진 이른바 갈변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 효과는 지방축적을 막고 지방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결과적으로 서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비만세포를 자극해 지방을 녹입니다. 또 서트인은 체중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체내에서 혈당을 낮춘 역할을 하는 인슐린입니다. 서트1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인슐린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그래하여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막고 결과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서트1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연소율을 높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활동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서트1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식욕조절 아까 얘기했듯이 식욕도 조절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세 번째 근육의 주조절자 서트인과 근육량 우리 몸에는 근육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육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유전자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서트인 유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트1은 강력한 근육 파괴 억제제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면 금식을 해도 몸의 근육이 파괴되지 않고 세포가 연소할 때 근육이 아닌 지방은 연료로 삼습니다. 하지만 서트인이 주는 혜택은 근육량 유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의 골격근 양도 증가시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줄기 세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육 속에는 특별한 유형의 줄기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성장과 재생을 제어하는 위성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근육이 손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근육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위성 세포가 활발하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제 힘으로 발달하거나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서트 1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트 1이 활성화되면 위성 세포를 자극해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근육량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육을 젊게 유지하기 서트인 유전자가 주는 혜택은 근육의 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트 1은 근육의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보통 근육이 노화하면 서트 1을 활성화하는 근육의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운동으로부터 얻은 혜택은 줄어들고 프리라디카 이게 뭐냐면 짝을 잃은 활성전자라는 의미로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어 다른 세포나 기관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 이거거든요. 프리라디카 라디칼 그러니까 프리라디칼과 염증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육 손상은 산화 스트레스 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은 점점 쇠퇴하고 약해져 금방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서트 1의 활성화 수준을 높인다면 근육이 노화로 인해 쇠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트 1을 활성화하면 흔히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근육량 감소와 근육 기능의 쇠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의 뼈가 손실되지 않게 해 만성전신염증 만성전신염증 굉장히 염증이 안 좋은 거죠. 이거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트 1만 있으면 여러 건강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체중과 다르게 근육은 천천히 감소하는데 40세가 되면 몸에 있는 10%의 근육이 사라지고 70세가 되면 그 수치가 무려 4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서트인 유전자를 자극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서트인 유전자는 근육의 손실과 성장 그리고 기능 전반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저명한 의학 저널 네이처에서 서트인을 근육 성장의 주조절자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서트인이 활성화되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낫게 하되고 사망 확률도 줄어들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작이 불과하다. 아직 설명하지 않은 서트푸드의 혜택이 남아있다. 다음 장으로 봐달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네 번째, 경이로운 웰빙 우리는 비만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만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비만과 관련된 각종 질병 발생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 중 1명은 심장질환을 앓고 10명 중 6명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이고 10명 중 4명은 당뇨병에 걸릴 기염이 높습니다. 50세가 넘은 여성 2명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둘 중 1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5명 중 2명은 훗날 암성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는 새로운 알츠하이머 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망 원인의 70%는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상황을 빠르게 타개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트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서트푸드는 고대부터 존재한 우리 몸속의 서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을 태우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서트푸드의 중요성은 체성분뿐만 아니라 웰빙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수와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서트인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이는 서트인 유전자의 활동이 감소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트인이 활성화되면 심장 건강에 좋은데 서트인이 심장세포의 근육을 보호하고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지방이 침착되어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 이런 죽상경화증도 예방합니다. 당뇨병은 어떨까요? 활성화된 서트인은 인슐린 분량을 증가시켜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당뇨병 치료제로 가장 유명한 메트포르민 이것은 사실 서트인의 효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 제약회사는 메트포르민에서 서트인을 활성화하는 천연 물질을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기존 메트포르민의 용량을 83%나 줄일 수 있는 대단한 결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트인은 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트인의 움직임이 활발하면 뇌의 커뮤니케이션 신호가 개선되고 인지 기능이 강화돼 뇌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서트인의 활동이 둔해지면 뇌에 손상을 입히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쌓입니다. 뇌에 손상을 입히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서트인의 활동이 적은 알츠하이모 환자들의 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뼈입니다. 조골세포는 뼈에 있는 특별한 유형의 세포인데 뼈의 생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조골세포가 많아질수록 골격은 더욱 강해집니다. 서트인 유전자는 이러한 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뼈의 생존률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서트인을 활성화하는 것은 뼈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서트인 유전자 연구에서 암은 좀 논란이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서트인은 활성화하면 암 종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연구를 더 진행해야 알겠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서트푸드를 가장 많이 섭취한 문화권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서트인 유전자에는 심장병, 당뇨병, 치매, 골자공증 그리고 어쩌면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트푸드가 주식인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장수와 웰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서트푸드를 식단에 추가하고 이를 평생 식습관으로 만든다면 그토록 원하는 몸매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서트푸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트푸드 항산화제를 넘어서 항산화제가 우리가 좋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서트푸드의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하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 고민하고 이 식품들이 왜 몸에 좋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채소와 과일의 효능을 수많은 연구 결과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먹으면 여러 만성질환을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암에 걸릴 수염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개 이런 질환들은 비타민과 미네럴 그리고 지난 10년간 건강 분야에서 유행하였던 항산화제를 보충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트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들은 각종 영양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 영양소들은 모두 중요한 것들이고 식단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트푸드에는 이와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트푸드가 우리 몸에 유익한 이유를 프리라디칼이 입힌 피해를 서트푸드가 항산화제로 없애서 또는 서트푸드가 신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서가 아니라 서트푸드에 있는 비교적 약한 독소가 들어 있어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거의 모든 슈퍼푸드가 항산화제 함량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서트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기존 방법인 금식과 운동을 떠올려 봅시다. 앞서 본 것처럼 많은 연구가 다이어트로 열량을 줄이면 체중 감량과 건강한 신체 그리고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은 몸과 마음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여기에 금식과 운동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답은 스트레스입니다. 금식과 운동은 우리 몸에 가벼운 스트레스를 주어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주는 자극에 몸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더 탄탄하고 날씬한 몸매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써트인 유전자에 의해 조정됩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써트인이 활성화되어 여러 유익한 변화들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을 호르메시스,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자극한다는 뜻을 가진 호르메시스는 스트레스나 독성물질이라도 소량 투입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입니다. 이 개념은 금식과 운동의 작동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밥을 안 먹고 굶거나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건강에 회롭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의외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 섭취하기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호르메시스를 경험합니다. 식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소 우리는 식물이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화학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환경에 반응한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실은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탈수, 햇빛, 영양소의 결핍, 병원균의 공격과 같은 스트레스를 일반적인 환경에서 경험하고 대처하도록 진화됐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한번 상상해봅시다. 우리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또 더우면 그늘을 찾고 공격을 받으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식물은 움직일 수 없어서 이 모든 위협과 스트레스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결과 식물은 지난 10억 년 동안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정교한 반응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식물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폴리페놀이라는 방대한 천연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폴리페놀은 식물의 환경에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우리도 이 폴리페놀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리페놀의 효과는 매우 심오한데 이 영양소는 우리 몸 안의 스트레스 반응 방식으로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물이 가진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제노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혁신적입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을 섭취하면 우리가 해야 할 힘든 일이 줄어듭니다. 앞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몸에 좋다고 했는데 그러한 약간의 스트레스는 금식이나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식물의 폴리페놀을 섭취하는 것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같아 금식이나 운동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폴리페놀을 섭취함으로써 힘들게 금식이나 운동을 하지 않고도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야생에서 자라거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물은 공장에서 재배된 식물보다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폴리페놀을 합류하고 있어 우리에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서트푸드, 모든 식물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서트인 유전자로 활성화시킬 정도로 방대한 양의 폴리페놀을 생산하는 것은 오직 특정한 종류인 식물뿐입니다. 우리는 이 특정한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서트푸드라고 부릅니다. 서트푸드의 발견은 곧 엄격한 금식이나 힘든 운동 대신 서트인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새 방법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트푸드가 풍부한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 다이어트는 당신의 접시에서 음식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서트푸드 다이어트가 너무 단순하고 하기 쉬워서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굶거나 칼로리를 제한하는 현대의 다이어트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다이어트를 통해 초반에만 살이 조금 빠졌다가 요요현상으로 다시 살이 찌기를 반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이 또 하나의 거짓말 약속, 끔찍한 다이어트, 이런 것을 소개하는 줄 알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현대의 여러 다이어트가 연구하는 역사는 고작 150년밖에 안 되지만 서트푸드는 10억 년 전부터 자연에 의해 개발된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품이 서트푸드인지 미우 궁금할 것입니다. 자, 여기 상위 20개의 서트푸드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20개 한번 볼까요? 서트푸드, 그리고 주요 서트인 활성화 영양소까지 적어놨네요. 1번이 뭔지 아세요? 홍고추, 붉은고추, 루테올린, 미리세틴, 두번째 메밀, 무틴이고요. 세번째 케이퍼, 캠퍼롤, 퀘르세틴, 네번째 잎을 포함한 샐러리, 루테올린, 아피제니, 다섯번째 코코아, 여섯번째 커피, 일곱번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여덟번째 녹차, 아홉번째 케일, 열번째 러비지, 허브라고 되어 있어요. 허브 종류였어요. 열한번째 대추야자, 열두번째 파슬리, 열세번째 적치커리, 열네번째 자색양파, 열다섯번째 적포도주, 열여섯번째 루꼴라, 열일구번째 콩, 열여덟번째 딸기, 그리고 열아번째 강황, 스문번째 호두, 보라색이 들어간 것들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고추하면 초록색 고추만 먹잖아요. 그래서 홍고추 이런거, 포도주, 콩, 딸기, 강황, 호두, 이게 다 좌색양파, 파슬리, 케일, 녹차, 올리브오일, 다 코코아, 커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재료들을 다 사봤거든요. 케이퍼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충분히 살 수 있고, 러비지가 구하기 힘들었는데, 마켓컬리에서 있더라고요. 샐러리도 마켓컬리에서 신선한 걸 구했고,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져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게 살이 많이 쪄요. 그래서 적당량만 먹어야 되고, 자색양파, 일반 양파 먹었는데, 이제는 자색양파를 사서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서트푸드 녹즙 1인분 만드는 재료가 나와 있어요. 케일 크게 2줌, 루꼴라 크게 1줌, 30g, 파슬리 잎 작게 1줌, 그리고 레몬 20ml, 말차, 그러니까 녹차, 녹차 같은 거, 러비지 잎 작게 1줌, 잎이 있는 큰 녹색 샐러리 줄기 2개에서 3대 정도, 그리고 과일은, 여름철 과일을 구하기 힘들면, 뭐 사과로 대신할 수 있다, 청사과 이런 거, 중간 크기 청사과, 그래서 저는 루꼴라, 뭐 파슬리는, 생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사다가 먹으니까, 어, 좀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녹즙 할 때는, 살아있는 이불 조금 먹고, 나머지는, 파슬리는, 이렇게, 건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많이 사놓고, 이제 가끔씩 음식 먹을 때, 먹고 있습니다. 러비지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러비지, 씨앗이더라고요. 한번 씹어보려고, 씨앗을 사놨는데, 아직 키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즙을, 저희 집에, 그 유명한 녹즙기기가,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녹즙은, 막 식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믹서기에다가, 갈아서, 많이 많이 갈아서, 그냥 먹었습니다. 참깨 된장 소스도 무거워요. 일상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에요. 그리고, 야채와 살사 소스를 곁들인, 닭가슴살. 이런 게, 주된 음식에서, 강황가루를 많이 활용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레 하면, 이미 조미료가 가득 들어있는, 그 카레 가루잖아요. 근데 이제 강황가루는,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강한 맛이, 강한 맛이 나고, 그래서 이제, 강황가루를 넣었을 때, 아, 이 음식의 맛을, 어떻게 조절하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정말 정말, 정말, 기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